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가요방송 대표 이성대 MC이잖아요. 작곡자 그리고 이 봉사는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봉사가 있으시고 연락을 주세요. 우리 한국 가요방송 어디든지 달래갑니다. 청소년이라도 약 10개월 이상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 함께하고 있는 이성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7회 후원 및 자원봉사 감사녀의 날 이거요. 인천시 계양산에 있는 게이트장 여기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부천시 부천역전에 노숙자 배식봉사 빨간박자라고 그리고 서울역에 또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 20년동안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목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있다.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민석 가수님 우리 목사님 먼저 인사를 드려야 순서가 많은 거예요. 소원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민석 가수님은 한국의 트로트의 여왕 인민석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보여요. 행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우리 계양산에 인천에 그리고 우리 그 발간박자 우리 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그냥 또 의조부에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박상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MC를 끊어서 같이 우리 이성대 대표님하고 같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인미소이고요. 사실은 오늘 공연이 저녁에 경남에서 있어요. 끝나고 부리낙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박상 보내주세요. 자 우리 인민석 가수님 얼굴도 이쁘지만 미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민석 가수님 나도 이제 감사본분 다 좀 웃고 있는데 우리 인민석 지금 24시간 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24시간 미소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대 대표님 이렇게 같이 함께 MC 하기도 하고 다행히 도움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봉사하면 즐겁죠. 네 그럼요. 예예 그래서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이죠?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세워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시작! 박수 두 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자랑 나오신 분은 소나무 봉사단에 김예수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수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예수님 김예수님 박수 내 신세지나 온게 날아가니 온게 날아 그 넌 너의 영향 온게 날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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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가는 네, 안녕하세요. 제인유제인입니다. 네, 개인 방송입니다. 도대체 링조심 밤을 싩어 뿌렸낸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워내 처음 만남에 진 마음 일병관시를 믿을래야 그 여름의 인간 꿈 그 여름의 인간 꿈 다 겨지는 것이었나 행복했던 천빈새 이 바람에 빠지니 나는 한떨기 슬픔을 내라 불숭을 하고 같이 하늘만 쳐다봐 그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을까 일병관시를 믿을래야 일병관시를 믿을래야 떠나지 않으리라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좋은 시간들 많이 만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우리 함께 좋은 시간들 이 바람이 소변던 지하 이 사람울올지 이 사람울올지 빚빚빽빽빽빽빅 빙빚빽빽빽빽빽빽빽빽빽빵빾빽빽빽빽빽빽 국민안전입DEN협진회 Dana오세요 우리 수아진 국민안전자 내방지원협회 다 나오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어 경력이 있습니다. 새벽 같더라 오운 놀이 오오오 안 있던 데 한옥은 감지 고도운 감지 오지 않는 사랑아 안타는 날은 내 맘에 놓고 놀란 기적 소리 끌어진 밤에 감사합니다! 한 동작 앞에서 김홍성 님이 불러주신 노래를 들었습니다 새마을을 분여해 성남일동 대원 권영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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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 날 초속에 찾지 우리는 나랑이 커피를 마시며 또 내 손 나고 앉는다 음악에 친해서 사랑에 친해서 끝없이 행복해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대로 떠나고 갈수록 불빛 만나서 외로운 차차는 싸우란 차차는 이미 얻고 새 추억 선물 드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분은 남자라는 이유를 불러주신 김민정님을 앞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김민정님. 야. 체격을 보니까 노래가 기대가 됩니다. 야 만종이 가면 나도 가야 돼. 야 만종이 가면 나도 가야 돼.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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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